뷰티 배달았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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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 3개 간짜장 3개 볶음밥 3개 본밤 2개 이게 다인데요 3만 6천원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내꺼 안 시켰어 오늘 내가 쏘는거 보다 니꺼 니가 시켜먹어 내가 왜 니꺼까지 시켜먹어 나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